윙키의 장난감 반가워! 오늘도 윙키의 장난감 나라에서 놀 준비 되셨나? 오늘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까? 짠! 오늘은 이렇게 마블에서 나온 스파이더를 가지고 놀아볼 거야 우리 스파이더 친구를 한번 꺼내볼까? 야옹! 자, 어라! 영웅은 늦게 나오는 건가? 오, 났다! 스파이더 맨! 이거 뭐지?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나봐 먼저 멋있지? 우리 스파이더맨 친구가 탈 수 있는 헬리콥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헬리콥터, 헬리콥터 짠!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프로펠러를 꽂으면 날아갈 수 있어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앉을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 다 맞춰줘야 돼 짠! 짠! 발판도 얍! 앞에 가서 이렇게 짠! 안전벨트가 필요하겠죠?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이렇게 꼭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고가 날 때 위험하거든? 날아가면 되나? 이럴 수가 조동석이 팔이 안 닿는걸? 이럴 수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원래 스파이더맨이 헬리콥터를 탔던가? 어? 어? 아아 영화에선 안타는데 애니메이션 이런데서는 탄다고? 근데 원래 스파이더맨은 이거지 거미줄 발사! 그럼 우리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같이 놀아보자 으하하하하 나는 다스베이더 너희들을 괴롭히나 봤다! 야! 로봇 나의 포스를 받아라 야! 야! 으악! 으악!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스베이더를 무채보자 찾아라! 핏대단! 나의 칼을 받아라! 으악! 안 되겠다 잠시 후퇴다 우리가 이겼어! 다스베이더 역시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껌이야! 그만 가자! 그때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던 캡틴 아메리카. 우와, 쟤네들은 둘이 힘을 얻혀서 다스베이더를 이겼잖아? 난 혼잔데. 다스베이더가 혼자 있을 때 오진 않겠지, 설마? 캡틴팩! 그때! 혼자 있구나, 이 자식! 나의 포스를 받아라! 다시! 어떡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요? 스파이더맨 등장! 캡틴 아메리카,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나는 스파이더맨! 고마워, 스파이더맨! 네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미사일도 가져왔지. 가다라, 다스베이더! 뭐야, 왜 이렇게 허술해, 무기가? 그래, 괜찮아. 나는 거미줄 있으니까! 다스베이더를 묶어버리자! 이럴수가! 호박당했어! 다스베이더! 왓챠! 이 자식! 내가 이 모욕은 잊지 않겠다! 우리가 이겼어! 너 너무 잔인한가? 미안. 너무 세게 밟은 것 같지? 아무튼 우리들 힘을 낮춰서 다스베이더를 이겼어. 너무 신난다! 다음에 또 민키 장난감 나라에서 재밌게 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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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